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함께 합니다. 메디 신권 광화물교민센터 이이권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이 시간 들어서 지금 중국 증시도 2% 넘게 빠지고 우리 시장 지금 급격하게 딱 2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운 나라 코스닥의 1.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지금 무죄 취지 파기환송 최종 3고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상방병동성을 확대하면서 상한가를 찍는 등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국장을 볼 때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보다 다우지수가 강한지 나스닥지수가 강한지를 먼저 보거든요. 어제 분명히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이 다우지수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때 상대적인 상승도가 더 높을 때 우리 시장은 강한 그리고 은봉보다는 양봉을 그려낸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더 크게 올랐다는 것, S&P500지수가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향후의 성장주라고 불리는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 유동성장세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많이 하락했던 피해주들, 시크릿컬, 경기민감업종들이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박스권 내에서 돌파하기보다는 하락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박스권을 뚫는 상승 원동력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이 아무래도 시장의 센티멘탈을 못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번 시장의 핵심은 유동성장세고 이 유동성장세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를 끌어올릴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덜컹거림,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이러한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셀티론 같은 주도주를 지금 기회 아니면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강세장 마인드 유지하고 하반기 내년에는 충분히 지금 버블로 가기 위한 건전한 눌리목 구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조금 더 시장 낙포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 또 시장이 생각보다 더 밀리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의 조정을 이용한 매수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실시간 특징주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들도 빠르게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대부로 또 상승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 변동성에 유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 에이텍, TN, 지금 토탈소프트 그리고 동신건설과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볼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오셨는데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시장 조정과 맞물려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14만 원 선까지 하이킥 날려주셨네요. 네, 한 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YOY 그리고 QOQ로 증가가 됩니다. 이 말씀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장 속에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때 실적이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많지만 당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좋고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좋을 거라고 그리고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은 현재는 손에 꼽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지금 실적 가이던스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적으로 보여주는 펀드멘털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몇몇 없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계열을 3월달, 4월달로 돌려본다면 코로나 이후 장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냈고 가장 먼저 반등을 했었고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때문에 먼저 오르고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에 대해서 동사의 상승 동력이 끝났다라기 보다는 재차 상승을 위한 지금 에너지 응축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실적적으로 보여주면 주가는 실적을 후행하거나 또는 선행하게 될 텐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부분이 3분기에 램시마 SC 매출 또한 본격화됩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매출액도 증가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에서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내형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실수는 있겠지만 결코 추세가 끝나기에는 앞으로 보여줄 실적들이 너무 아깝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결국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라든가 CMO 기업들의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돋보였는데 이 CMO나 CDMO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메인으로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그리고 중국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정말 갈 때 내가 그 종목들을 왜 안 샀을까 또는 갈 때 살까 말까 망설이기보다는 지금 같은 조정 구간대 매수한다라면 오히려 이 시장이 갈 때 더 많이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주춤한 양생이 나타났었는데 갈 때 정말 따라잡기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쉬어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아보자 하이킥 14만 원성까지 날려주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볼 종목도 어떤 종목일까요? 네 D&T입니다. D&T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지금 한 1% 가까운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확인해볼까요? 현재는 6,550원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D&T는 8,900원선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그 전에 거의 2년 전에 고점이네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하면 어떠한 상상이 되나요?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일렉포일? 네. 전기차죠. 그런데 일진 머트리얼즈가 전기차 회사가 된 지 불과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는 이 일렉포일이 핸드셋 그리고 태블릿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동사 일진 머트리얼즈의 수익성도 안 나올 뿐더러 핸드셋 피어였기 때문에 멀티플을 10배 이하로 주는 굉장히 주가가 재미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일렉포일이 핸드셋 분야가 아닌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일진 머트리얼즈라고 한다면 핸드셋 기업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멀티플을 10배 줬던 기업이 지금은 멀티플을 40배씩 주는데요. D&T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동사는 과거에 고점을 기록했을 때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부분에서 매출이 절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10배 이하, 7배 내지 8배 그리고 싼 종목들은 정말 5배짜리 종목도 많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변보한다면 멀티플을 20배에서 30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장비가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LG화학 향으로 쿨을 받았고 수주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LG화학 향으로 동사가 들어가고 있는 이 노칭 장비가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향후에 테슬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LG화학이 캐펙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동사의 장비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보여주지 못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국 향후에 주가, 예상되는 P, 프라이스, 가격은 예상되는 EPS 곱하기 그 종목의 멀티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은 EPS가 늘어나고 멀티플도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 유진테크 그리고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들 시장이 힘들 때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유진테크와 디바이스 ENG 또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기업입니다. 유진테크는 PCBD 같은 스페셜한 장비에서 이제 범용 장비로 확대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ENG 또한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노는 물이 달라진다면 그 회사에 대한 가치, 실적, 마진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D&T도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 그렇다면 EPS도 늘어나는 거고요. 멀티플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멀티플에서 이제 2차전지 멀티플을 준다고 한다면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지금 다소 쉬고 있지만 재차 신고가를 간다면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텍플러스와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기에서 기업들이 그냥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쪽이 신성장 산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성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으로 보여주는 동사의 아웃포폼은 더욱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2차전지 장비 쪽으로의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에 이제 디스플레이주가 아니라 2차전지로서 관련주로서의 성장성을 지켜보자. 디엔티 8,900원 선까지 거침없이 하이킹 달려주신 만큼 앞으로 또 전기차 관련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티로네스케어와 함께 디엔티에 대한 도움 말씀 메르친건 이희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